방구서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오늘은 바로 마이크 시간입니다. 아 이게 그... 예쁘네요. 네, 예쁘기도 예뻐요. 저는 컬러가 너무 마음에 들고. 그러니까, 이 컬러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마이크 가격이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100만원대 마이크 쓰던 사람들이 딱 더블스텝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좋은 가격 되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의 또 유니버셜 오디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UA 정말 믿음의 브랜드고 가격도 진짜 은총씨가 얘기하신 것처럼 내가 뭐 한 100만원짜리 쓰고 있다가 갑자기 500 가긴 힘들지만 200, 300 고려해볼 만하잖아요. 지금 199만원, 딱 정말 은총씨가 얘기하신 것처럼 한 스텝 더 올라가고 싶은 프로페셔널 오디오로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모델입니다. 이제 2023년도에 출시된 시리즈다 보니까 또 얼마나 또 기술도 그렇죠. 최신 기술이 다 들어가 있겠어요. 여러분 늘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솔직히 장비는 신제품이 좀 깡패예요. 네, 맞아요. 최근 꽤 좋은 겁니다. 사실 뭐 우리가 그... 명기들, 되게 오래된 명기들 여전히 쓰고 있는 게 있지만 그게 약간 어떤 빈티지한 질감 때문에 쓰는 게 아니고 기술이나 테크놀로지가 중요한 장비들이잖아요. 특히 우리가 레코딩 타임에서 다루는 장비들이 특히 그렇죠. 이런 장비들은 가장 최신에 나온 게 더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 UAE의 복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 복이 제가 찾아보니까 맥주 한 잔 뭐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맥주병, 맥주 한 잔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아니, 복이라고 하니까 나는 복이라고 하면 형이 해주는 맨날 그 지리. 아, 지리가 생각나는군요. 근데 이제 형이 나한테 복 지리 해준 적 있나요? 복 지리 해준 적 있죠. 그때 그 재독한 복 받아서 제주도에서 맞다, 맞다, 맞다.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 먹었지. 그러니까 내가 그 기억이 있지. 그러니까 형님이 저한테 지리를 진짜 많이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참 복 지리도 많았어요. 근데 하지만 나는 예전에 그 형이 줬던 그 대삼치 잡아가지고 아, 대삼치로도 한번 했었고 그게 참 기억이 나고 근데 이제 이 복이 이 영어 뜻을 아는 형처럼 이제 뭐 맥주 한 잔 이렇게 하면 되게 받아들인데 이게 그냥 복이라고 하면은 그 복 아니면 그냥 새 복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한국인들한테 굉장히 복스러운 이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름이 한국 사람한테 되게 좋고 잘 맞는 귀여운 이름인 것 같아요. 좋아요. 복 187입니다. 복 187. 버즈비 사이트 상에 지금 올라와 있는 정보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당신의 마이크 스탠드를 떠나지 않을 굉장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클래식 마이크 사운드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U87 클래식 톤을 제공을 한다 되어 있어요.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 게 U87은 스튜디오에서 아직까지도 가장 스튜디오 표준 마이크죠. 표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가장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마이크가 사실은 U87이죠. 그래서 이 U87의 사운드가 200만 원에 나온다. 그럼 뭐 이거 너무나 좋은 메리트가 있는 악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외관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프리미엄 라지 다이어프렘 카디오이드 FAT 스튜디오 콘덴서 마이크 나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유니버셜 오디오 커스텀 샵에서 수제작으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골든 유닛 사운드 단순하면서도 완벽한 디자인 클래스 A FET 회로 이런 것들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나름 커스텀 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면은 이 패드 온오프 가능하고요. FAT 노멀 그리고 로우컷 온오프 만져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0에서 400 사이를 부스트하는 유니크한 FAT 모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드에서 FAT과 노멀에서 여러분들이 FAT을 한번 또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그리고 사람 이름이었어요. 데이비드 복입니다. 아 진짜요? 네. 복 아저씨가 만든 거였군요. 네. 데이비드 복이에요. 그렇습니다. 밥 아저씨는 그림을 그리셨고 복 아저씨는 마이크를 만드시네요. 좋아요. 무게는 725g이고요. 이 복 시리즈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오늘 하는 게 187이잖아요. 187이 FAT 컨덴서고 그리고 167은 튜브입니다. 네. 251도 튜브고.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또 올라가면 또 느낌이 달라지겠죠. 또 비싸지겠죠. 지금 카디오이드 단일 패턴인데 이제 이쪽에서는 뭐 폴라 패턴이 좀 다양해지네요. 그죠 확실히. 그죠. 네. 그리고 캡슐도 캡슐 타입은 다 이거 두 개가 같고. K67. 이거는 CK12. 네. 그리고 여기는 진공관이 들어가 있지 않고 FAT이고요. 이쪽에 진공관 두 개가 다른 모델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맥시멈 사운드 프레셔 레벨은 125, 118, 118. 오히려 이쪽이 더 좀 낮아요. 애초에 그런 전천우 마이크라기보다 보컬 전용 이렇게 특화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리퀀시 레인지를 봤을 때 20에서 16,000이고요. 10에서 18,000, 10에서 18,000 이렇게 위로 가면서 좀 더 넓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양한 스펙들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다이나믹 레인지 113, 99, 100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 좀 그 피지컬이 무게가 비교가 되어 있는 게 있으면 좋을 텐데 무게 비교는 안 나와 있고요. 지금 오늘 하는 건 725 꽤 무겁습니다. 이쪽으로 하면 더 무거워질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네요. 자 이렇게 마이크 쭉 스펙을 살펴봤고요. 그럼 저희가 미리 녹음해 놓은 214와 비교를 해서 또 한번 모니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네이버에 그냥 쇼핑 검색을 해봤어요. 노이만 687이 현재 요즘에는 가격이 얼만가? 요즘 좀 떨어져서 400 초반까지 있지 않나요? 400 중반인가? 없는데요. 아 그래요? 올라서 515만 원인데요. 올랐군요. 네. 올랐을 줄 몰랐네요. 내릴 리가 없지 않나요?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는데? 아 물가 때문에 그렇구나. 한동안 사실 떨어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420 정도까지 봤었는데 이제 원자재값이 올라가면서 환율이 올라가면서 다시 올라갔겠구나. 환율, 자재값 뭐 여러 가지. 2년 전쯤 봤을 때는 한 420까지 제가 봤었어요. 근데 올라갔네요. 2년 전이면 아직 전쟁 전이어서. 네. 맞아요. 원자재값 오르기 전에. 전쟁 후에는 역시나 자재값이 올랐다. 역시 올랐네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그 지금 이 복 187이 그 5분의 2 가격입니다. 5분의 2 가격이고 그러면은 과연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는 좋습니다. 들어보시면서. 저희가 시, 우리 또 214랑 늘 비교를 하니까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시험곡은요. 나오자마자 1등을 하고 있는 악동뮤지션의 Lovely라는 노래입니다. 굉장히 지금 잘 되고 있는 곡인데 저희가 한번 또 급하게 카피를 준비해 봤습니다. 저희 마이크의 표준이 되는 214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보기를 한번 가볼게요. 좋습니다. 보기. 214입니다. 너무나 익숙한 소리 그 자체. 잡채. 그리고 나레이션입니다. 우리 관계 딥이디딥 매일 봐도 처음같이 비기비기닝 춤추고 싶어 빌리빌리 진 우리압 우리압 시기시기 질투 이거 러블이 나오는 가사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노래 부른 김에. 어이가 없네요. 저렇게 들으니까. 오늘 주인곡이죠. 곡이 들어볼게요. 곡입니다. 곡 들어볼게요. 덩어리가 훨씬 더 굵고 진한 느낌이 들죠. 근데 그렇다면 또 하이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네네. 위에 또 들리고요. 우리 관계 딥이디비딥 매일 봐도 처음같이 비기비기닝 춤추고 싶어 빌리빌리 진 우리압 우리압 시기시기 질투 네. 따뜻하네요. 따뜻하고. 그 묵직한 느낌도 있고요. 자 그러면은 뭐 저희가 늘 하는. 일단 기타. 기타를 들어볼게요. 곡이. 그렇죠. 2, 1, 4. 어 확실히 하이 때 여기. 느낌이 좀 다르죠. 자. 다시 한번 보기 들어볼까요? 오. 근데 지금 들어봐야겠지만 보기가 하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응. 맞아요. 위에 탕탕 치는 소리가 있는데. 그. 미들이랑. 미들 로우 쪽이. 싹 좀. 더 단단한 것 같아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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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좀 그. 보컬 전용이라고 생각이 확실히 드는게. 이 기타를 받았을 때. 이 187같은 경우에는. 중음역대가 좀 풍성하게 그런 느낌이 들어가는 대신에. 고음역대가 이렇게 흩날리는 느낌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214, 214가 늘 항상 어쿠스틱 기타 레코딩이 진짜 좋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미들이 187만큼 크지는 않은데 이 위쪽에 하이대역의 표현이 되게 좋잖아요 살랑살랑 날아가는 느낌이 그래서 지금 기타만 들었을 때는 이 마이크의 특성은 잘 알겠으나 기타의 레코딩에 더 잘 어울리는 거는 아무래도 214나 414 쪽인 것 같다 하지만 보컬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보컬 비교해 볼게요 보기 좋다 아니 뭐 건 거 같아 되게 좋다 뭐 건 거 같아 그니깐요 아니 이게 단순히 풍성해서 가운데 미들이 뭔가 높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사운드가 나오네요 드라이로 들어볼게요 네 스펠 L O V E L E E 이름만 불러도 You Can Feel Me 보기고요 야 보컬 응답성이 스펠 L O V E L E E 이름만 불러도 You Can Feel Me 진짜 보컬로는 정말 좋다 눈빛만 봐도 알면서 My Love 좋네요 이게 214로 가면 214가 하이가 좁으니까 당연히 시원하게 드는 건 맞는데 약간 좀 평면적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 복 듣다가 예를 들면 214가 약간 좀 좁다 약간 좀 이런데 복은 진짜 사람 이렇게 앞에 오오오 이렇게 오는 느낌 좋네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뭔가 건 것 같다 좋은 풀이 하나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복 지리네요 복 지리네 복 지리네 이게 지금 심지어 FAT인데 이런 느낌을 주고 있단 말이죠 이게 튜브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지 정말 기대됩니다 우리 관계 딥이디비딥 매일 봐도 처음같이 비기비기닝 오 좋아 가레이션 좋아요 드라이 지금 비기비기닝 춤추고 싶어 빌리빌리 진 플랫한데 평면적이라는 느낌 뭔지 알 것 같아요 물론 214도 워낙에 이런 쪽이 특화되어 있는 사운드이기는 한데 근데 그 마이크가 그 어떤 장점을 좀 더 부각시키는데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기타는 이 마이크에는 확실히 특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쿠스틱 기타는 어쿠스틱 기타에 더 잘 어울리는 마이크가 있겠으나 보컬과 나레이션만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214보다 훨씬 더 이 사람의 목소리에 특화된 사운드를 들려준다는 거는 좀 확실히 알겠네요 이걸 듣고 나니까 167이랑 251이 엄청 기대가 돼요 준비되는 대로 빨리 리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 복 시리즈 좋네요 일단은 지금 마이크를 어떻게 구비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음 글쎄요 만약에 마이크가 414 밖에 없으신 분은 근데 솔직히 말해서 414를 쓰는데 뭐 나는 뭐 뭐 애초에 기타리스트다 하면은 딱히 이거를 들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나는 노래도 받아야 되고 기타도 받아야 돼서 내가 414로 어느 정도 줬었다 근데 아 이제 노래를 조금 더 좋게 받고 싶다라는 좀 욕심이 생겼을 때는 두 개 있으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노래만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애초에 그냥 얘 하나만 쓰고 414를 처분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괜찮네요 은총 씨가 지금 되게 정리 잘 해주셨네요 내가 기타를 치는 사람이야 그럼 굳이 업그레이드는 안 해도 됩니다 414 쓰시면 되고요 내가 다 하는 사람인데 노래를 조금 이번에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어 그럼 414 가지고 계시면서 얘를 추가하십시오 기출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U87을 사실 가지고 있으면 좋죠 좋은 장면은 가지고 있으면 좋지 근데 그거를 개인 작업실 정도에서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없다고 생각해요 루머쿠스틱에서 U87 갖고 있으면 약간 좀 과해 그래서 U87 살 돈이 있으면 차라리 이렇게 두 개를 구비해 놓고 남은 걸로 또 다른 거 구매할 수 있으니까 돈이 남아요 돈이 남아요 두 개를 사도 남습니다 근데 뭐 이런 분 있죠 나 개인 스튜디오인데 어쿠스틱 룸은 따로 있어 그럼 사세요 그럼 괜찮습니다 그럼 U87 사십시오 근데 그거 아니고 그냥 보통 이제 가면은 자기 컴퓨터랑 아웃보드 같은 거 좀 있고 앞에 스탠드 있고 여기서 하잖아요 그러면 U87 사실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되고 저는 이것만 써도 충분하겠다 보컬 녹음하는 거는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형말처럼 이제 복 167, 251도 굉장히 궁금해졌다 맞아요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컬리스트면 사일사 처분하고 일로 가셔도 좋고요 네네네 둘 다 하시는 분이면 얘를 추가하시고요 네네네 그리고 기타만 치시는 분은 굳이 안 오셔도 됩니다 갈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자 이렇게 기대가 되는 복시리즈 막내 같이 봤고요 다음번엔 이제 진공관 형아들 67, 167과 251도 바로 리뷰 준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총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석 미션을 향상합니다 레코딩 타임스